안녕, 얘들아. 정말 오랜만이지? 아, 태아. 이거 귓털 광해대. 슬라입니다. 반가워. 어머, 서민은 더 예뻐졌는데? 진짜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페셜하게 S로 시작하는 가수들과 함께해볼까? 안녕하세요. 소년공화국입니다. 어, 소년공화국은 B로 시작하지 않나? 소년공화국. S인데? 좋아, 인정. 그럼 오늘의 주제를 공개해볼까? 죄송합니다. 아이돌을 갖춰야 할? 3G, 3S. 사랑하는 아이돌이라면 꼭 갖춰야 할 3가지 S. 뭘까? S라인. 아, 섹시! 섹시하면 스탈라지. 아, 그래, 그래. 솔로! 꼭 중요해요. 엄마, 스피커는 전부 솔로? 그쵸? 보았죠. 자, 아이돌의 필수 매력 첫 번째 S는? 세! 하나, 둘, 셋. 세, 세! 아, 진짜. 왠지 막 문제 내실 것 같아. 유치하게 뭔 센스 이런 거 안 하시겠죠? 이런 센스 넘치는 사람들 같으니 첫 번째 퀴즈. 샤이니가 사는 마을은? 샤이니가 사는 마을이요? 앤셈타운? 드림걸! 드림타운? 드림하우스? 너무 안 던지는 게 지금? 동, 읍, 미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차이리! 하이리! 전부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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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아, 닝! 아니, 아니. 아, 닝, 띵, 너! 빙고! 아, 닝,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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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다른 거 없어요? 그럼 성원의 힘입어 한 문제 더 가볼까? 왕이 넘어지면? 왕 넘어짐. 아들, 하이리! 너희들의 센스를 보여줘! 킹콩. 오, 드디어 정답! 근데 왜 킹콩이지? 아, 킹이콩! 이제는 알겠지? 저희는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 있던 거 같아. 오, 그래? 스마트한 정기고. 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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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보기엔 스마트는 없어, 우리. 아니야. 아, 형아. 스마트가 잘생긴, 뭔가 매력 있는 약간. 똑똑한. 지금 말한 건 똑똑한 스마트라고. 스피드리더 태훈. 칠칠. 사십구. 이팔. 십육원. 사고. 삼십육원. 오, 스마트. 인정. 마지막에서는 바로 다 함께 해볼까? 스마일. 인정. 눈. 눈. 이 정도 있으면. 스마일. 스마일. 뻥. 별로 어때? 왜? 선미는 뭘 해도 예뻐, 예뻐. 자, 두 사람도 스마일. 방금, 대방금. 팔짝 웃었습니다. 하하하. 어색하고 좋다. 폭탄이에요, 폭탄. 언제 터질지 몰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잠시만요. 고추가를 꼈어요. 에고. 우리 요한이 가을 보고 가실게요. 센스. 스마트. 스마일. 모두 갖춘. 가슴들의 무대가. 계속됩니다. 더 쇼. 플레이. 센스 스마트 스마일. 매력 충만한 우리 스타들. 멋진 무대도 기대할게. 내가 스마트만 자리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갈게요. 다시. 보 dreamed today. 진짜 당신이 어디서